1 동작 1 동작 오른발로 K-STEP 갑니다 K-STEP 오른쪽 대각선 스텝 왼발 터치 왼발 뒤로 대각선 오른발 터치 오른쪽 뒤로 대각선 오른발 스텝 왼발 터치 왼발 뒤로 대각선 앞으로 오른발 스커프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스커프 이 동작 위브입니다 오른발 카우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위브 스텝 하구요 오른발 스텝 왼쪽 방향 9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셔플 크로스 셔플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7 8 3 동작 오른발 사이드 스텝 홀드 한 박자 쉬고 엔 투게더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쪽으로 그래프 포 바인 크로스입니다 오른발 그래프 포 바인 스텝 크로스 카운트 가겠습니다 3 동작 1 2 3 4 5 6 7 8 마지막 4 동작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폴드 셔플 왼발 사이드 투게더 포 스텝 카운트 1 2 3 4 4 5 6 7 8 풀 카운트 풀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투월 아홉십니다 다시갑니다 1 2 3 4 5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월 6시방량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월 3시방량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 1, 2, 3, 4, 6, 8